오늘은 필리핀 4일째데 필리핀의 유일한 친구가 1명 있거든요 내 친구를 오늘 만날 건데 호텔 로비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필리핀은 거짓말처럼 저희가 오고 4일 동안 비가 안 멈추고 있습니다 라일라! 내 친구! 뭐야? 왜 이렇게 만났어! 오! 분명해! 비뻐졌어! 유튜브! 라일라는 저 필리핀 유일한 친구입니다 예 프렌드 예 제가 대학교 때 필리핀 처음 왔을 때 마사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사지를 해주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오니까 필리핀에서 마사지 짱이 되있더라고요 돈 엄청 벌어가지고 How many children you have? 4 4명의 자식이 있는데 4명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랜드마드 됐잖아 그랜드마드 예 How old are you? 42 42 나이가 42인데 할머니가 됐어 층에 우리 이렇게 예 예 You see my channel? 예 Of course Always 날 항상 지켜봅니다 한국말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I don't understand that much understand을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밥을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갈겁니다 밥 먹자고 짜잔 3라이스 1라이스 2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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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걸 많이 해 아 까먹었어 나도 했는데 월컵, 월컵.. 그 뭐야 그거 크로스핏 크로스핏 ç 뚱뚱했다고 다이어트했다고 저기 선물을 좀 내가 라일라 이거 기프트를 가졌어 기프트 선물을 또 립스틱을 이뻐주라고 받은 거 와 땡큐 소 마치 와우 베리 굿 프렌트 베리 굿 팬 아 귀여운 친구 팬 대학교 때 처음 와서 너무 잘해주고 너무 착해서 지금까지 그때는 돈도 많이 못 벌 때였거든 형도 어렵고 나도 대학교고 근데 지금 나보다 돈 더 많고 아들 내 키우고 평정 했으니까 신랑이 없어 남편이 옛날에 하늘나로 가가지고 혼자 살아 You have a boyfriend now? No 없어 남자친구 I don't like headache 머리 아픈 게 싫다고 남자를 애인을 안 사귄대 그래서 어렸을 때 혼자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진짜 엄마인이 대단하네요 마돌 파워입니다 마돌 파워 마돌 파워 Now How old are you? Me? Secret My channel secret My friend I don't know 내 나이가 뭘 살지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now?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now? What happened to your girlfriend now? Oh 여성 성향을 가졌어 진짜 근데 얘가 그거 그냥 인정했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밥 나왔습니다 오늘 불고기랑 잡채가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이것도 먹어 땡 친절한 사람 매너가이 거의 비싸죠 잠깐만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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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세요 잠깐만 자 지금 밥을 먹고 잠깐 방에 왔습니다 저 방에 와가지고 지금 휴식을 해야 되는데 라일라 여기 저기 마사지 여기 좀 해줘 네 마사지를 또 받아야지 또 영상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필리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엄청납니다 아 뭐 그냥 어 너무 시원합니다 아 어 살짝만 받아도 여러분 졸려요 되게 약간 어 어 너무 시원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사지 월드클라스는 다릅니다 라일라 응 월드클라스 어 언니 클로스? 넌 넌 넌 넌 넌 넌 아 아 제가 뚱뚱한 줄 알았대요 흰 머리가 흰 머리가 흰 머리가 났다고 나보고 늙었댑니다 아 흰 머리가 아 아 자긴 염색을 해서 흰 머리가 흰 머리가 흰 머리가 흰 머리가 할머니처럼 보이기 싫대요 여자들은 색이 어디나 똑같아요 젊어 보이고 싶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라일라한테 마사지도 받고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어 이제 라일라도 스케줄이 있고 저도 또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이만 헤어지게 될텐데 라일라 마이 유튜브 채널 네임 열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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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오오빠 이렇게 하는거야 자 어쨌든 넥스트타임 어 we meet again 오케이? 항상 everyday I miss you 오케이? 라일라 진짜 엄마의 힘이 대단해요 진짜 자식이 4명인데 이 마사지 하나로 자식들도 다 키우고 해서 할머니도 됐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You don't understand 하하하하 바이 바이 라일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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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